학원 끝나고 잠깐 시간 되냐? 어, 윤진아. 나 방금 학원 끝나서 나왔는데. 아, 그래? 나 얼굴 보고 할 얘기가 있어서. 나 지금 놀이터 근처거든? 이쪽으로 올래? 그래, 알았어. 오윤진! 아, 뭐 이따 뛰어왔어? 그냥. 땡큐. 그래서, 할 얘기가 뭐야? 아까 준서가. 나랑 사귀자고 그러네. 아, 난 그냥 친구를 잘 지내자고 했는데 자기는 싫대. 나 준서랑 사귀도 우리 사이는 문제 없는 거지? 괜히 막 친구들끼리 사귀고 그러면 다른 친구들하고는 좀 벌어지려나 해가지고. 너는? 너는 어떤데? 나 어떻게 저한테... 사랑하십시오. 사랑하십시오. 사랑해. 사랑해. 사랑하십시오. 사랑해.